국내에서 전기차를 제조, 판매하는 17개 완성차 브랜드가 일제히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가 공개한 제작사별, 차명별 배터리 제조사 현황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3와 모델Y에는 일본 파나소닉,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CATL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현대차 9종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배터리를, 1종은 중국 CATL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제네시스 3종은 모두 SK온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는 모든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